Yeah, my girls I feel so very good You ready? I feel good I'm so good I feel good I'm so good I feel so very good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우리나라 고등학생 수는 지난해 178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 3명은 운명처럼 친구가 되었다 각 중학교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일진들은 고등학교 안에서 또다시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 반 남자아이들을 한 명씩 건드리기 시작했고 오늘은 나다 하나, 둘, 셋 이런 식빵 졌다 야, 왕천혁 빵 좀 사거라 나? 나 말하는 거야? 왜? 싫어? 손살같이 다녀온다 하나, 둘 상상의 눈빛과 리얼 눈빛의 수준 차이를 실감한 나는 단 3초만에 그 녀석의 빵 셔틀이 되었다 망했네 이런 비굴한 모습으로 3년을 지내야 한다는 건가? 여자친구는 대학교는 하... 내 유일한 목표였는데 글렀네 다 글러먹었어, 식빵 빵 하나만 주세요 빵 하나만 주세요 빵 하나만 주세요 어이 새내기들 누가 먼저야 빵 하나밖에 안 남았어 니네 사정도 알만하다 안 돼 정신 차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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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새 학기마다 벌어지는 전쟁 남학생들의 치열한 생존 게임 기막힌 타이밍 빵 하나 남았을 뿐 그 많은 학생 중 걸려든 빵 셔틀 떨쳐서 이겨내길 바란탄다 종칠 시간 다 됐다 누가 먼저야 또 하나 남았어요?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갈까? 4등분으로 그냥 우리가 먹자 돈 낸 사람 마음 아니겠어? 오늘부로 나 이호영은 빵 셔틀을 파업한다 미쳤냐 마치고 체육관으로 따라와 끝나고 체육관으로 와라 체육관? 이 방법이 옳은 걸까? 아 좀 시간을 천천히 좀 가라 반항한 게 니들이야 좁쌀만한 놈들이씨 야 이 찌질한 것들아 진짜 웃기네 뭔가 니네 셋이 뭉치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았냐? 조용히 하라고 했다 어떤 놈이야 내 잠을 깨우는 놈들은 뭐야 친구끼리 사유죽해 지내야지 야 마태강 야 마태강 니가 짱인 건 아는데 인원수 박으면서 덤벼야지 그치 알bor지 CM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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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인벼리 상 이빌 뇌 가상 가상 인희가 1진이냐? 1진은 개뿔 나 마태광이 말한다 각 반의 1진은 더 이상 없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좀 지내라 그러지 않으면 응징만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야오 마태광 만세! 우와 마태광 너 진짜 짱이다 드디어 빵셔틀 생활이 끝났어 드디어 해방이구나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빵셔틀이 됐던 호영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빵셔틀이 됐던 희찬이 그리고 눈싸움에서 졌던 나는 마태광 덕분에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2학년이 되면서 같은 반이 되었다 자 자 조용 조용! 2학년이나 된 녀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나에 대해선 말 안해도 알겠지? 너희들의 쿨한 담쌤 김정현 쌤이다 오케이? 네! 어문지가 누구야? 네? 그럼요 스크러! 앞으로 어문지가 임시반장이다 이의 있나? 아니요 그럼 수업 준비해 안녕 안녕하세요 청소녀가 따로 없네 샛녀자 매력있어 매알 차도녀 두 번째 수업 준비해 뿐만 아니라 우리 반엔 2학년 얼짱 어문지와 2학년 통장 마태광도 있었다 앞으로 학교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안녕. 어. 반가워. 난 슬기라고 해. 그래, 반갑다. 나는 어문지라고 해. 근데 있잖아. 너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좋겠다. 부러워. 쟤네 뭐니? 프렌드쉽이 싹 트고 있잖니. 얘는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웬 책이냐? 뭘 보는 거야. 야, 너 뭐 보냐? 뭐가 뭐가 뭐. 하지 마. 어이구. 집중하는 거 안 보이냐. 뭔데? 뭐 보는데?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다 외우지 마. 머리 아프니까. 학생들은 무엇보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밀어붙이는 배포가 있어야 쌤. 전 좋은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꾸고 있었다고요. 야, 넌 이해도 안 되는 이 외워지냐? 시험엔 나온다잖아. 외워야지 뭐, 별 수 있냐? 하휴. 입시 위주 교육 참 싫다. 애라 모르겠다. 아, 오늘 야자도 있어. 야자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도움도 안 되는 거.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딱 좋을 텐데. 여기에서. 도렛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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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많이 모신다니까요! 빨리 일어나요! 급해 죽겠는데... 누구세요? 마태강? 또 가르쳐. 머문지도 우리집 한가? 소녀... 이렇게 셀을 마감하는 서밖이야. 음장도가 아니고 거울인 거야? 얘를? 왜요? 좋아? 대박이다! 딱 가수들인거야?